안녕하세요. 파스의 박재성 이고요. 사실 오늘 테크톡 주제는 사실 오픈소스 개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오픈소스 개발 경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들이 오픈소스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도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더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오픈소스 개발이 어떤 어려운 점들 또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당연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라고 하면 사실 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픈소스를 하면 무언가 되게 나이스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 실력을 좀 더 과시하는 측면에서 오픈소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네이버 내에서라면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성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좋은 이직이나 또는 취업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직의 기회를, 좋은 이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또는 단순하게 멋져 보이니까 오픈소스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요새 다들 오픈소스, 오픈소스 하니까 또 다들 한두 개씩 컨트리부션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오픈소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또는 미스라고 얘기를 짓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픈소스가 성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오픈소스의 성공은 보상과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는 코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라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픈소스의 시작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 볼게요. 사실 오픈소스가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으로 시점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리처드 스톨먼의 GNU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리처드 스톨먼이 이후에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무료 또는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립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프리라는 단어가 GNU 프로젝트의 사이트에 가시면 저 설명이 있긴 한데 프리라는 의미는 이제 프리 스피치를 의미하는 거지 프리비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이제 정의 자체는 그 넷스케이프라는 이제 과거 예전에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코드를 이제 공개하기 위한 전략회의에서 이제 처음이 사용되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장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프리라는 단어 자체는 비용을 연관시키는 문제를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형식의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라는 이제 정의는 이제 포어사이트 인스튜트의 이제 크리스틴 피터슨이 이제 1998년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오픈소스라는 그 턴이 이제 널리 사용이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리 소프트웨어와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도덕윤리적 대 이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리처드 스톨만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어떤 메소돌로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프리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셜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오픈소스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기업 내부로부터 오픈소스들이 시작이 되죠. 그 여러분들이 뭐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액트나 앵글리어제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구글로부터 시작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의 성과를 이제 공개를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개발 커뮤니티의 영향을 확대를 이제 기대하기 때문이죠. 네이버에서 당연히 그 공개하고 있는 기터브에 이제 네이버 리파스터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뭐 네이버 오픈소스로 공개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몇몇 이제 프로젝트를 보시면 다커 같은 경우라든지 몽고드입이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기업 전용 뭐 플랜이라든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형태로 이제 전개되는 형태들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냥 되게 우리 주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또는 이제 그룹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개인적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을 하거나 또는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뭐 우연하게 참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고 또 이제 자신의 또는 자신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픈소스에 참가를 시작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형으로 이제 포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또는 뭐 기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포크를 해서 이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어라고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워드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워드프레스도 사실은 B2 카페로그라는 프로젝트를 포크를 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실 링크드 발표 자료는 이후에 이제 공유가 될 건데 아래 보시면 이제 워드프레스의 역사를 이제 잠깐 보시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이제 개발자 최초의 이제 B2 카페로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 그 메인터넌스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워드프레스가 포크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어 사례를 이제 읽어보시면 좀 재미가 있기는 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포스트계 SQL도 포스트그레스라는 프로젝트를 포크해서 시작됐고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넷스키프를 포크를 해서 파일폭스 그리고 오늘날 크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웹킷을 이제 포크를 해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웹킷도 KSTM이라는 프로젝트를 포크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포크를 통해서 오픈소스가 시작되는 경우도 되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픈소스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냥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용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개발자가 아마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발, 오늘날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메인터너의 입장도 있지만 사용자, 대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입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용자로서 오픈소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아무 크게 그 생각 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오픈소스 많은데 네 거를 써주는 거를 오히려 감사해야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 해결은 뭐 당연히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오픈소스는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뭐 당신 거 아니어도 되게 언제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아탄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꼭 어떤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증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서의 성공인데 성공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보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 그 프로젝트의 유지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그 책임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프리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리는 프리가 아닌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오픈소스 메인터너가 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개발하는 경우는 좀 제외가 되겠지만 좋은 메인터너가 된다고 해서 개발 계약을 따내서 그 개발 계약을 따내거나 또는 좋은 컨설턴트가 돼서 어떤 그 현금을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것들을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약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자신이 사용했던 또는 뭐 사용할 예정이던 오픈소스에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혹시 지불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측면이 꼭 돈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당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든 또는 뭐 다른 무언가의 오픈소스에 다른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식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5명, 6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지불하지 않았다.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았다. 그럼 왜 안 하셨을까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시진 않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오픈소스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닿뜨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보드.j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빌보드.js는 제가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는 오픈소스 차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고요. 앞서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3.js라는 프로젝트를 네이버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 히토리를 살펴보면 요비에 관련된 히토리를 정리해놓은 글도 있는데 그때 블로그 통계 페이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서 C3.js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C3.js가 확인해보니까 메인터넌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포크를 해서 오늘날에 이익이 된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17년 6월에 첫 릴리즈를 하고 이번 달 기준으로 총 15번의 릴리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GitHub Star가 3,300개고 그리고 월간 다운로드가 지금 시점으로 7,000건 그리고 CDN 히트 수가 30만건 정도여서 사실 오픈소스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정기 릴리즈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밋 또는 액티비티가 매일 발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통 프로젝트가 활발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저도 그것들을 계속 발생시켜야만 다른 사용자들의 선택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 초기에는 신규 이슈가 등록이 되면 코멘트라든지 어떤 답변들을 가급적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 가서라든지 또는 주말 또는 여행가서도 단 적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등록되어 있는 이슈들에 대한 유형별로 통계를 내봤었는데 일단 작년에 254개 정도의 이슈가 등록이 됐고요. 유형별로 나눠봤더니 단순 질문으로 분류되는 게 114건 그리고 버그가 56 그리고 피처가 30개 기타 54개였는데 이 통계에서 딱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약간은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오픈소스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개발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단순 문의에 대한 이슈 등록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라는 게 물론 문의가 되게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문의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순한 API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다수여서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외부의 개발자들이 등록을 하는 이슈들이 등록이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 모든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커멘트는 사실 빌보지에 쓰는 국내 사용자들이 이슈를 많이 등록하진 않아요. 한글로. 대다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초창기에 등록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저 이슈는 뭐냐면 다큐멘테이션이 좀 튜토리얼이 부족하다 하라고 제목을 달면서 올라왔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인클루션하는 걸 패스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술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약간 컴플레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 법한 내용들은 사실 좀 굳이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굳이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어디서 인클리더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API를 사용을 했는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안 되고 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기본적인 것들 또는 API를 찾아보면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 이슈로 등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문서라든지 또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다 기술을 해야 될까 이런 좀 의문점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답변이고요. 그리고 외부 컨트리뷰션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사용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뭐 외부 컨트리뷰션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빌보드.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PR이 들어오게 되면 가급적 머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이제 머지가 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이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떤 포매팅이라든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PR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가이드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테스트 코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가이드를 따르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되게 파플로한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제 PR을 보내서 머지가 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엄격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서 어느 기간 동안 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부 컨트리뷰터를 다른 유명한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유치하기라는 사실상 좀 어려운 어떤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오픈SSL에 대한 예의를 들어볼게요. 오픈SSL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전세계 웹사이트 보안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은 TLS와 SSL의 구현체이고요. 사실 오픈소스에 관련된 얘기를 찾아보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보안 취약점 중에 하나죠. 2014년에 오픈SSL에서 발견된 하트블리드라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 간단하게 어떤 보안 취약점이었냐면 사용자가 서버 간 연결 유지를 위해서 하트비트, 심박동수와 같은 통신신호 방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무작위 데이터 패킷과 크기를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는 이제 같은 양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식으로 이제 연결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거짓 데이터의 양을 전송하더라도 서버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만큼 이제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서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보안 취약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안 취약점이냐면 서버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민감한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게 이제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컨디션이 딱 셋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되게 우연과 필연이 좀 많이 겹쳐야 되는 보안 취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취약점이 이제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됐고 근데 이 프로젝트 운영하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많은 곳에서 당연히 좀 비난이 많았죠. 이제 이렇게 뭐 버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진입 형태로 이제 릴리가 돼서 많은 문제점을 겪게 되니까 이제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도 상당히 높은 그 퍼센티지의 사용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전세계 웹사이트 중에 60% 이상의 오픈세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난이 생기니까 이제 그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망쳐놔서. 근데 돈이라도 돌려드릴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저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오픈세스를 잘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문제없이 뭐 아무런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케이스로 이제 바벨을 살펴볼게요. 바벨은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은 뭐 잘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낮은 버전의 이제 최신 버전의 그 자바스크립트 신텍스를 낮은 버전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링 해주는 도구거든요. 트랜스파일러거든요. 이 바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세바첸 맥킨지라는 지금 저 화면에 볼 수 있는 개발자 호주 출신 개발자가 이제 당시 이제 17살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시험공부를 하다가 이제 6to5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ES6를 이제 ES5로 트랜스파일링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6to5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구현한 건 아니고 외부의 이제 다른 오픈소스들을 같이 활용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경우가 좀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세바첸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이제 취업 시장에 이제 좀 뛰어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그 6to5를 공개를 했는데 되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기술가 테크 회사에 이제 메일을 보내서 취업의 기회를 이제 요청하는 이제 메일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호주에 있는 뭐 싱크미디어라는 회사에 취업했다가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현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픈소스를 시작하게 된 어떤 좋은 어떤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인기가 많으면 뭐 물론 인기가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인기가 많게 되면 또 이제 필연적으로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터너의 번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사용자들은 그 프로젝트에 되게 많은 걸 기대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게 수정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제 예로 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커멘트를 보면 이슈를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빨간 밑줄에 있는 것처럼 뭐 RTFM적인 답변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작업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해서 뭐 시시라고 부르거나 또는 오픈소스 메인터너들을 이디어시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이 세우터 맥켄지는 이제 좀 번아웃 단계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제 프로젝트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퓰로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사실 본인이 직접 계속 프로젝트를 메인터넌스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외부에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리뷰터들이 이제 그 갭을 메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헨리 주라는 코어 바벨 개발자가 계속해서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고요. 이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그 린팅 도군 ESLint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워더비에 취업을 하게 되는 이제 기회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벨을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고 현재는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무인승차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들은 무료로 비용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모든 일들도 되게 제약 없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그 혜택을 받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다시 돌려주는 어떤 장려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표현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봤던 표현 중에 좀 뭐랄까 좀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기반의 시설들을 이제 뭐 도로나 이제 뭐 항만 아니면 뭐 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기반의 시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그것들은 이제 일부 쌍생활에서 되게 아주 중요하게 그 사용되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출근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도로나 뭐 터널 뭐 기타 여러가지 사회적 기반 시설들을 떠올려 보시면 사실 굳이 뭐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네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평소에는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도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존재와 도움들을 일단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에서도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항상 뭐 어떤 시점이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람들은 관심과 인지를 하고요. 근데 그 관심마저도 대체적으로는 비난과 요구가 대다수예요. 오픈 SSL의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왜 잘 만들지 못했는지 왜 빨리 쇽 못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망각의 단계로 전환이 돼서 다시 또 아무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치, 사회적인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중요성은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만 드러납니다. 보통 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죠. 앞서 설명드렸던 오픈 SSL의 하트블리드라든지 루비 제임스의 보안결환 그리고 배시의 첼샥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없었을까 왜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대체적으로 오픈소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고 그걸 꾸준하게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사실 인정받거나 무시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픈소스의 취약성과 허약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적은 수의 개발자가 유지를 하고 하지만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오픈 SSL은 몇 명의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하트빌리드 사태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예전에 그 전까지는 단 두 명의 개발팀으로 이루어진 물론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명의 개발자가 유지를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 스티브 헨슨이랑 스티브 마키라는 분이 개발팀을 운영을 했는데 스티브 마킹슨은 사실상 코드를 작성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코디네이션을 하던 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거의 메인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유지를 했었고요. 배시 같은 경우도 배시 굳이 제가 배시가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죠? 뭔지. 그것도 채트 레미라는 개발자 혼자서 유지를 하고 있고 nwjs라고 웹 기술을 이용해서 덱스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nwjs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도 로즈 왕이라는 개발자가 혼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기터브 파이스토리를 살펴보시면 nwjs가 뭐 인지도가 없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터브 스타 수가 3만 5천 개거든요. 그러면 뭐 기터브에서도 되게 상위급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커밋 로그를 보시면 그냥 혼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단 여러 개 기터브 프로젝트를 확인했을 때 거의 60%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한 명에서 또는 두 명의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취약성 사례로 랩트패드라는 패키지에 대한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리면 랩트패드는 이제 npm에 등록되어 있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노드JS 패키지고요. 사실 그 코드에서 보시면 사실 뭐 유추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랩트패딩에 뭐 어떤 문자열로 이제 대치를 하거나 패딩을 처리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유틸리티였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걸 개발했던 개발자가 킥이라는 어떤 자기가 이제 그 패키지에 등록했는데 외부에 이제 킥이라는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이제 npm한테 이제 그 상표권에 대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pm에서는 그 원래 개발자한테서 이제 그 권한을 뺏어서 이제 킥한테 이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이 개발자가 좀 npm한테 이제 설명을 해서 자기가 등록했던 npm 패키지를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되게 단순한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였는데 되게 많은 프로젝트에서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순간 이제 모든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워킹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이제 npm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등록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발자가 제거를 삭제를 못하도록 이제 정책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일단 오픈소스는 그 혹시 뭐 성경을 좀 이제 에 대해서 그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만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그 유대민족이 광에서 헤맬 때 이제 음식이 이제 매일마다 하늘에서 이제 내려주는 뭐 음식에 대한 그걸 이제 만나라는 게 있는데 비유를 해서 오픈소스는 하늘에서 무한정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에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성공과 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셨던 것처럼 오픈소스는 컨트리뷰터보다 취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고 사실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오픈소스 메인터너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오픈소스를 되게 열정 있게 계속 메인터너를 할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한가지 사례는 이제 평판 또는 명성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예상외로 인기를 얻었어요. 아까 바벨의 사례처럼 그래서 메인터넌스에 대한 그냥 의무력감을 느끼게 돼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리드 더 닥스라는 프로젝트 에릭 호셔가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뭐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러브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인류에 대한 사랑 뭐 그냥 그런 거죠. 봉사 오픈소스에서는 이제 장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믿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인터넌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픈소스 개발의 시작은 뭐 단순히 개발에 재미있어서 이제 시작하거나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용 중인 프로젝트에서 무언가 네이버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이슈가 생겼다. 그걸 이제 해결하는 형식으로 PR을 보내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부 프로젝트를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저도 빌보드 제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을 완료를 하면 이거 외부에 오픈소스 공개하면 좋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픈소스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좀 그 전까지만 공개까지만 좀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를 공개하면 무언가 그 뒤는 되게 나이스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제가 오픈소스를 메인터넌스 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것,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카플란 모스라고 장고도 잘 아시죠? 장고를 개발했던 카플란 모스는 지난달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어요. OSS 메인터너들의 번아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다. 그리고 돈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어요. 많은 테크컴 회사들이 오픈소스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건 거의 없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작성을 하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개발자들이 돈을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개발자 자체로도 어렵지만 사실 오픈소스 메인터너로서 돈을 얘기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비용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그들이 노력을 선의에 열심히 개발하네 이렇게 개발자의 선의에 맡기는 게 올바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신들소프스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노르웨이 출신의 개발자고 NPM 레지스트리에 이 개발자가 등록한 패키지가 무려 1,1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10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등록을 한 개발자고요. 테스트 러너인 AVA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파플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AVA를 개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태국에서 살고 있는데 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1,500달러 정도 내외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수많은 패키지를 등록을 하고 되게 파플러한 오픈소스 메인터너 중에 한 명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유지에 대한 그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한 게 오픈소스를 어떤 경제적인 지호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면서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개발 컨택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개발자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오픈소스 개발만을 지속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또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에 소속돼서 개발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리액트나 앵귤러 또는 NWJS 마찬가지로 다 기업들에 소속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이제 프로젝트 메인터너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이꼬리를 개발했던 존 래식 같은 경우는 모질라에서 이제 에반젤리스트로 고용해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개발자 이제 코리 뱀필드를 이제 슈러패커드에서 채용해서 고용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조사에 따르자면 이제 80% 이상의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은 이제 회사에서 비용을 받으면서 개발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펀딩이나 또는 이제 도네이션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이제 킥스타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만이 아니라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스타터를 통해서 이제 펀딩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유명한 이제 그 서비스들 중에서는 이제 파트리온이랑 이제 오픈 컬렉티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별도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펀딩 또는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펀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을까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장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18년 살펴보시면 대략 13만 불, 12만 불, 6만 7점 달러 정도를 펀딩을 받았습니다.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그 장고라는 어떤 네임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또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오픈 SSL 같은 경우에는 하트블리드 사태 이후에 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이제 스마트사운로부터 16만 달러를 도네이션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뷰.js도 아시죠? 뷰.js도 되게 파퓰리한 프로젝트인데 뷰.js 같은 경우에 개발자인 에반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239명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17,000달러를 기부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아 이제 오픈소스 할만하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뷰급은 뷰.js급은 돼야 이 정도 가능한 거고요. 헨리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1600달러 정도를 도네이션 받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바벨 프로젝트로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바벨 프로젝트는 현재 이제 전체 이제 오픈 콜렉티브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부받은 금액이랑 그 그 프로젝트의 멤버들이 어느 곳에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지가 되게 그 투명하게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제 12만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아바를 개발했던 신젤소스는 뭐 1500달러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현재 2500달러를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뭐 지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웹팩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에 40만 달러를 연간 기부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그 그 하는 형태로 이제 현금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npm은 npm 엔터프라이스 워드프라이스는 뭐 코칭이라든지 이커머스 또는 파스의 형태나 클라우드 플랫폼의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오픈소스 개발자라면 사실 보다 그 코드에 포커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신경쓰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또는 오픈소스를 위해서 라이센스 제로나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듀얼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서 상업 사용자에게는 이제 사용 시작 32일 뒤에 상업적 라이센스를 요구하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런 식의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서 상업적인 어떤 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겠죠. 그 외로는 이제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코어 인프라 스트럭처 이니시에티브라는 재단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하트블리드 사태 이후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를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이 이런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되게 인터넷 생태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깨닫고 이제 모여서 펀드를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모질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어워드라는 걸 만들어서 100만 달러 규모의 상금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 오픈소스를 물론 여러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오픈소스를 하는 가장 커다란 가치 중의 하나는 다른 이의 코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세계의 어떤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강점에서 생각합니다. 네이버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어떤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좀 많은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오픈소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어렵다 좋다 나쁘다 이런 수식어들을 다 떠나서 오픈소스는 지금 대세를 걸을 수 없는 어떤 메인 스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픈소스는 기존의 어떤 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상한 되게 오프라인적인 기업들에서 많이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사나 디즈니 제널렉틱 같은 곳에서도 기터브에 보시면 리파이토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반대로 오픈소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 문화 개선 리쿠팅 효과도 있고 비즈니스 기회도 있고 또는 작년에 되게 많은 이슈가 됐던 상생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외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투두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약간 물론 네이버가 열심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외부적으로는 이런 활동에 약간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두 같은 경우는 단순 문의뿐인 문의만 있는 그룹일 수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의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내의 IT 기업들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는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컨슈머가 아닌 컨트리뷰터로서 계속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소스는 커다란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의 지속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픈소스의 혜택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원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오픈소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